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1부 마켓 앤 이슈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증권가에서 요즘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요즘 핫한지 핫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가보죠. 네 목요일을 책임져주신 우리 강 대표 강준혁 대표와 또 장시영 과장은 증권가 핫 이슈를 가지고 우리 장시영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핫 이슈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 장과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최근에 지금 사실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비상대책회의이나 이런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사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이 부양책이 과연 필요한가 독인가라는 부분들고 인터넷상에 어떤 그런 기사들을 좀 살펴보고 댓글을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가 금리가 40%인 터키보다도 못하느냐 구제금융을 받은 아르헨티나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글로벌 긴축 모드로 들어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어떤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어떤 부양책은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동네 구멍가게 슈퍼마켓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마켓이고 이런 상황에서 나홀로 부양책이 과연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전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펀드도 가입하고 증시 대책을 하고 객장에도 방문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온 세계가 부양정책을 쓰던 시기였습니다. 나 혼자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기였거든요. 전 세계의 국가가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을 풀고 통화정책을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양책들이 오히려 먹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중국 시장을 좀 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부양책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옆에 강 대표님이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과연 중국 시장이 그런 부양책을 썼을 때 장기적으로 추세를 가지고 많이 올랐냐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엄발에 오줌 눕히시게 어떤 부양책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할 수가 있겠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50포인트 빠질 거 부양책 써서 자금 투입해서 30포인트 빠지게 만들면 뭐하냐는 거죠. 다음날 60포인트 빼버리면 다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5천억 집행한 것도 타이밍도 안 좋고 그렇죠. 아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욕을 더 먹었어요. 오히려 11월에 지금 집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11월에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30포인트 오를 거 부양책 써서 증시 부스터 역할을 하면서 50포인트 60포인트 오르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부양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굉장히 조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기사들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컷 은행주 관련된 일도 사실 부군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냉면이 지금 구멍에 넘어가냐라는 기사도 사실 부군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기사 내용이라도 이런 걸 보실 때 막연하게 맹신하지 마시고 또 그런 어떤 자극적인 기사들의 현혹되는 부분들도 없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증시 부양책 관련해서 우리 강대표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만 벌써 한 20여 년 이상 종사하시면서 많은 또 증시 부양책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부양책은 일단은 그냥 핑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만약에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증시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쓰더라도 원래 시장의 기류 자체는 사실은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노력은 했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전 같은 경우에 그런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윤정기를 돌려서라도 시장을 막으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투하고 대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부양책을 써서 시장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라이언 투자 분들은 만약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장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정부가 부양책을 쓰려고 하면 우리 시장의 어떤 태생적인 리스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머니가 너무 빨리 들어왔다 너무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ATM기하고 비슷하다. 왜냐하면 투자도 쉽지만은 빼가기도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개방화되는 데는 다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아니면은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지 부양책은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컨트롤버셜인데 그 부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려요. 그런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지금 공매도를 규제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증시부양치를 쓰지 않는 게 되는 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부양책이지 규제를 가해버리게 되면 최근에 사실은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던 이유도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규제해버린다고 했었을 때 외국인들의 실제 매도가 이어진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외국인 비중이 사실 50%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실제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환율까지 급등하고 더 큰 패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이거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향화가 된 어떤 거래입니다. 사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들은 공매도를 못하니까 왜 외국인과 기관들만 하느냐라고 하는데 증권사들 잘 들여다보시면 대차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과거처럼 관치금융을 한다든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락이라든가 또 상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 점을 염두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장 과장 같은 경우에는 또 10월 바닥, 11월 상승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를 하면서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11월 상승입니다. 그러면 12월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1800년도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 변경 이후에 영국의 세계 무역의 어떤 패권을 지고 난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떤 세계의 어떤 무역 패권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국과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는데 그것도 한 20년 정도 같고요. 미국과 소련의 어떤 냉전 체제도 50년 정도 흘러갈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건드렸었을 때 환율 전쟁으로 건드렸을 때 그 역시도 10년, 20년 가까운 어떤 시간을 할애가 됐다는 거죠. 물론 과거의 어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어쨌든 중간중간에 해결책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길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어떤 분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11월 말에 있을 G2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별거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위안화 환율이 만약에 7위안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현대중고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 10번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부양책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심리가 감독기관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12번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게 지금 선으로 된 차트라서 11월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 텐데 저 월봉이 2007년 서우프라임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유럽 재정위기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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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월봉 차트 기간으로 보면 2008년 8월에 현대중공업이 그 달에 30%가 빠지고 그 다음 달에 20% 넘는 반등을 하거든요. 9월에 반등을 하고 10월에 다시 5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HTS 차트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고 1년여 동안 횡보를 한 다음에 저렇게 기가 막힌 상승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11월은 어쨌든 주식을 사실은 정리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현금 보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하지만 주식이 지금 현재 조금 손실 구간이거나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이 좀 크다고 했을 때 그 낙폭을 줄이고 11월에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금 비중을 굉장히 크게 늘려놓고 다음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 혹시 모를 하락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